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뉴물리학원 고1 고1을 위한 물리학원 개념완성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야. 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단 이 강의의 특징, 교재의 특징 그리고 학습법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여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강민웅입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고 현장 강의에서는 메가스터디에서는 10여 년 가량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 재수생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보니까 좀 형 같은데 옆집 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 잘하는 옆집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게 부르지는 말자.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교재, 뉴물리학원 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두껍고요. 개념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500문항이 넘게 서수령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학교 시험 대비하기 위한 내신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재는 이 교재로 진행이 되고 이 강의는 일단 개념 완성 강의라서 문제들은 주요 문항들이 풀려나갑니다. 알겠죠? 전체 문제를 다 풀어주는 이 책의 전체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것도 따로 강의가 제공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뭐 부교재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들을 너무 중시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단에는 고2기출, 고3기출, 수능 뭐 이런 것들 모의고사들 다 총망라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그런 학교는 시그마 기출완성 제 강의 중에 고2 모의고사부터 고3 수능까지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까지 모두 총망라에서 스텝 1, 2, 3로 나눠져 있는 시그마 기출완성을 부교재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도 따로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강의 교재는 일단 이 교재예요. 알겠죠? 학습 대상 강의 자체가 일단 고1, 고2 내신에서 물리학원이 진행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인 학습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고2 때 물리학원을 공부하기 때문에 고2 학생들이 주가 되겠고 또는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물리학원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자들 선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능 개념 바로 들어가서 기출문제 막 푸는 것보다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학습 대상을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리학원 단원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딱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은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분량으로 따지면 1단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에 해당하는 게 1단원이고 2단원, 3단원 합쳐야 이제 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도 만약 1년 동안 배운다면 한 학기 동안 집중 이수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배운다면 1학기 동안에 거의 역학과 에너지 여기를 진행을 하고 2학기 동안에는 여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집중 이수해서 한 학기 끝낸다고 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상황에 맞춰서 잘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고 역학과 에너지가 그 뉴턴 역학이라는 게 나오는 부분이야 물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 F는 MA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곳이 바로 뉴턴 역학 파트입니다. 1단원 전체에서도 이 뉴턴 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70%, 80% 이 정도 됩니다. 7, 80%가 되기 때문에 1단원은 뉴턴 역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그렇지만 특수상대성이론, 특수상대론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량은 많지 않지만 학생들에 따라서는 처음 배우면 상당히 좀 거리감이 생기는 단원이야. 상대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시간이 느리게 가고 빨리 가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특수상대성이론이니까 여기는 또 학생에 따라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파트. 1단원은 사실 유전자 몰빵되어 있어요. 물리학원은 1단원에 고난도 문제들이 막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 첫 번째 관문? 예, 관문이 돼요. 여기만 잘 넘겨주면 뒷부분은 아주 뭐 편안합니다. 대부분 개념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2단원은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세계 1위잖아요. 전기전자공학과도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기전자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기전자 쪽에서 반도체를 개발하기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 반도체가 이제 2단원에 진행이 되고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의 성질, 물결파라던가 또는 소리라던가 빛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 3단원의 파동의 성질 그리고 광통신, 광통신은 전반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반사네요.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과 입자성 이 부분 여기 부분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 특상이랑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아, 니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 상식 이런 것들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 뭐 공부하는데 단원 구성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수능에서는 9, 6, 5로 나옵니다.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9문제, 6문제, 5문제 그래서 1단원 분량이 거의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도.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수능의 기본이 되는 강좌예요. 특징은 좀 있습니다. 수능은 우리가 교과서 8종 교과서잖아요. 8종 교과서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예전에 2개였는데 지금 8개로 늘었어. 8종 교과서. 무슨 미래엔, 금성 교과서, 교학사, 비상, 두산동아 심지어는 그 영어, 영어책 만드는 YBM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거기서도 물리학원 교과서가 나왔어요. 8종 교과서가 있는데 수능은 이 8종 교과서의 공통된 부분이 나온다면 학교 시험이죠. 내신 시험은요. 다 나와요. 그냥. 8종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으면 수능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물어보는데 수능은 공통적인 부분을 가르치고요. 그걸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내신은요. 내신은 8종에 나오는 걸 다 가르치죠. 그리고 깊이 없이 가르친다기보다는 8종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다루기 때문에 그 8종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학교 시험에 나오는 수준까지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데 몇 개가 내신 물리에는 좀 추가가 돼요. 수능이 안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교과서에 한두 권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막 내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뉴물리학원입니다. 알겠죠? 자, 책 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책 구성은 뉴물리학원 필수 개념 정리가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실전 문제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들, 학교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학교 시험 대비가 된다라는 선배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술형 실전 문제, 서술형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물론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형태의 서술형 문제들이 이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문항으로는 500문항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내신 기출, 수능 기출, 그리고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강의 구성 및 특징 50분 기준에 36강 정도로 진행이 돼. 36강 정도 진행이 되고 스튜디오에서 집중도 높게 쭉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요즘에는 고상 강자들도 현강 강의가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빨리빨리 촬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잡담 많이 안 하고 딱 강의 촬영해서 온라인에서 제공이 많이 되죠. 팔전교과서 모든 개념들을 다 설명합니다. 약간 좀 누락된 거다라고 하면 보충되는 강좌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없이 우리 학교에선 이걸 배우는데 이게 왜 없나? 다 있어요. 알겠죠? 예. 팔전교과서의 모든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문항들은 주요 문항만 딱 풀어요. 알겠죠? 주요 문항을 딱 딱 딱 딱 풀면서 갑니다. 서술형은 뒤에 해설이 서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개념 강의할 때는 서술형 문제 풀이는 안 하고 그건 이제 여기에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모든 우리 그 개념에서 설명하지 않는 풀어주지 않는 문제들을 여기서 다 풀어요.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이 한 100%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념 강의에서는 뉴물리학원 개념 강의에서는 한 20% 정도 풀고 나머지 80%는 다 여기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풀이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강의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개념을 공부하고 그걸 확인하는 확인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딱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재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 기출 완성 1044제 학교에서 기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고2 기출 문제만 내는 학교도 있고 고3 기출 문제도 내는 학교 다 내는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3과 고2를 위한 이 시그마 기출 완성 1044제 책이 이제 나와서 지금 강의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텝 1에는 고2 모의고사를 총망라했어요. 너희들 교육과정에 필요한 고2 모의고사들 총망라해서 스텝 1에 200문항 이상 들어있어요. 알겠죠? 필요한 거 다 넣었어.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었어. 이 전 것들도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최근 5개년을 정리한 게 스텝 1 고2 모의고사고요. 스텝 2하고 스텝 3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이 세 가지를 기출 문제라고 하는데 그 세 개 중에 스텝 2가 기본 문항 스텝 3는 심화 문항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연습해 나간다면 스텝 1 풀고, 2 풀고, 스텝 3 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을 좀 잘하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너희들한테 필요한 기출 문제 그리고 고3한테 필요한 기출 문제 총 막납에서 천 문제가 넘는 기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이것도 따로 제가 강의를 모두 촬영합니다. 지금 온라인 강사 중에 기출 문제 천재가 나오는 선생님도 없지만 그걸 잘 활용하려고 내가 스텝 2, 3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그걸 모두 촬영하는 선생님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모두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한 몸 불살라!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 뼈를 묻겠습니다. 알겠죠? 네. 학습법. 당연히 강의를 먼저 수강해 주세요. 여기 얘기했는데 복습 위주 학습을 해줘야 돼. 예습보다는 복습. 물리는 예습이 잘 안 돼. 예습하면 5개념만 생겨. 나름대로 그냥 아마 이건가 보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항상 복습 위주로 풀어달라. 알겠죠? 예.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줘라. 강의 수강을 먼저 해주고 당연히 복습해야 되는데 강의 전 개념 복습이랑 문제풀이는 이 전 시간, 전 시간 2교시, 3교시 이렇게 2주차, 3주차에 나갈 거 아니야. 공부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에 공부한 거 복습하고 해라,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전에 이 전 개념을 복습을 좀 해주고 강의 수강하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할 때에는 중요 문항들을 잘 체크하고 가능하면 개념에 있는 문제풀이는 내가 이유가 있어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 보시기 바랍니다. 20%밖에 안 푼다니까? 그건 다 풀어. 문제 푸는 걸 보는 것도 공부야. 알겠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니들 맘대로 풀고 맞춘 다음에 나중에 어, 맞았다. 그리고 시험 가서는 왜 틀렸지? 이러고 있지 말고 중요 문항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다 보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 체크하고 알겠죠? 체크를 꼭 해줘야 돼. 체크를 꼭 해줘야 돼. 시험 직전, 있죠? 직전 대비. 이걸 미리 공부를 하잖아. 물론 시험의 직전 대비로 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번 공부하고 그렇죠? 평소에 공부하고 시험이 임박해서는 학교에서 나올 것들 또는 이 책에서 공부한 것 중에 약점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문항 잘 체크하고 시험 직전 대비 약점 문항들을 재풀이를 꼭 해줘라. 알겠죠? 까먹은 개념들은 다시 한 번 보시고 공부하고 학교 특징 활용을 해서 부가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책이랑 기출 문제들 물론 이 책에 기출 필요한 것들은 필수적인 건 다 들어있는데 너무나 많이 기출 문제들을 제공하고 풀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생님 그 시그마 기출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EBS가 특징적으로 활용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EBS는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EBS는 기출 문제들 중에 중급 이하 정도 난이도로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EBS를 우리 학교 시험에 내겠다! 라고 하면 EBS를 풀어주면 되겠고 안 내겠다! 라고 하면 이 책과 기출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오바해서 공부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란 말이야. 니네는 효율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고2도 마찬가지고 고3도 마찬가지고 효율의 싸움, 효율의 영역이에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거기서 나는 맥시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학교 시험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책은 일단 여러분들의 그 내신 그리고 또 물리학의 기초를 쌓는데 포커스가 맞춰서 시작이 됐고 강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꼭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